사영 나를 봐서 너를 봐서 너를 봐 맹고 도나라 최고의 무릎과 도나라 최고의 정신과 도나라 최고의 능력과 도나라 최고의 안대원이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미친 대마구를 죽이고 또 미친발바 온 세상을 다시 일으키고 오겠소 그러든가 말로 사영은 추정되기 이전에 나의 하나 뿐인 사영이오 나의 사영이 이전에 우리의 신문의 제자요 당신에 대한 너를 뺏기고 당신 꿀도 보기 싫은데 감올의 소름이 났진대 나는 감올이 떠났으니 너는 굳이 다시 돌아가 황출호 일어서 죽는다고 대마구를 내가 쳐다네 우린 빚을 갚아보겠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주시오 3년만 3년만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약속하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잘 봐! 으악! 으악!